나한테 용건이 있는 건가요? 여기 언제까지 있어요? 차수연 역할을 맡은 송혜교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청포도 같은 청년 김수석, 박보건입니다. 시간을 급히 굉장히 잡아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남실장 역을 맡았습니다. 부탁드립니다. 생수 말고 라면 하나 먹어볼까요? 내가 궁금하면 잠을 못 자는 편이라. 대표 환영사인데 대표가 써야죠. 내가 준비할게요. 새하늘이 보시면 나 여기 안 부르실 거 아니야. 뭐든 둘이 같이 하면 용기도 나고, 혼자보다 외롭지 않습니까? 이 분은 이 분은 그냥 여기있어. 그 라면 부어줄라고 또 봐. 1등급 총각, 기분입니다. 아이고, 총각이 참 잘하니.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 그 아이는 안 돼. 집안이 너무 떨어져. 나도 한 장면을 걸어오면 한 바구니 말 2천 원. 야, 어쩐지 많이 싸우고 싶더라고. 건강 챙기면서 해. 정말 눈에 날 짓 한 거 없어? 한 장면 먼저 알려줘야지. 아직 마드리드 공항 가는 비행 시간 넉넉합니다. 호신하니까 협박하지. 나 이거 놀아야. 그러니까 놀아줘. 내 말이. 나 좀 놀자, 차수야. 잘떡드립니다, 박 대리님. 사랑해. 빌려주셨는데. 호신 아주 샤이닝. 사람이 다 똑같지 뭐. 나중에 무상식 꼭 와. 나도 저녁서 같이. 형제종이 하셨는데. 예쁜 여자가 처음 뽑은 인형. 기념으로 줄게요. 진짜 귀여워? 죄송합니다. 아버지가 왜 이렇게. 빨개지셨어. 듣기가 힘들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